그럼 출연자분들을 무대 안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와 주시죠. 네, 우리 2016년에 대박을 낸 우리 주인공 분들입니다. 네, 앞쪽에 이름 좀 있습니다. 네, 이름 앞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슨 배우 분들 오셨으니까 배우 분들 먼저 소개를 드리고 자, 다음은 사일러 경기업란으로 기원을 부탁하겠습니다. 이 길역에 장군 성취가 되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자, 다음은 변이모스 역에... 아, 여진모스. 네, 반갑습니다. 자, 다음은 이인자 역에 단수과 변이모스고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이 바꾸는 수 있을지? 자 드라마 대박 정말 방송적 프로젝트 실시간에 업계가 가능성 더욱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미남이시네요. 기회 오랜만에 뵙습니다. 장근석씨. 자 나오십시오. 장근석씨. 자침부터 편하게 한 번 우리 팬분들께 그리고 기자님들 방송을 보고 시청자분들께. 그리고 광자도 똑같으세요. 오 멋있습니다. 당당하게 오른쪽도 똑같습니다. 자 시청자들은 모두 나의 리오라. 자 마지막으로 우리 대박을 기원하면서 한 번 엄니손가락 화이팅 한 번 할 수 있도록 파이팅. 네 좋습니다. 미쳐진 왕자 개인 역을 맡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들어왔고요. 네 화려한 연기를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드라마 타짜 그리고 영화 타짜 신의 손에 출연했습니다. 이번 출연은 운명입니다. 여중구 씨 모시겠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아무리까지. 네 아주 열심히 일하는 우리 제작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섯부터 한 번. 네 기자님들 그리고 방송국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전에 저기 보셨죠. 네 이렇게 가운데도. 네 오른쪽에도. 오 그래요. 잠깐만 마지막으로 오신 분들께 한 번. 쿠드 한번.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와주시고요. 네 왕이 될 수 없는 왕자. 연인군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드라마 리멤버 아들의 전장에서 여련. 정말 잘 봤습니다. 전광열 씨를 가운드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작과 180도 바뀌는데요. 여기서 오랜만에 또 나오셨으니까 멋지게 한번 여유롭게 포즈를 한번 보이시죠. 잠시만요. 네, 좌측부터. 어우, 벌써부터 네. 최고. 오른쪽에도 한번 최고 한번 보이시죠. 최고. 네, 최고. 네, 잘하셨습니다. 잠깐만 들어와 주시고요. 자, 불쇄출의 천재 2인자. 오케이, 부탁합니다. 다음은 2015년, 잘 아실 겁니다. 드라마 선유사회 희룡이었습니다. 자, 인지연 씨. 네, 봄과 잘 어울리는 아주 화사한 노란색으로 풀어입니다. 이번에도 멋진 활약이 기대되는데요. 네, 좌측부터. 자, 우리 지연 씨만의 멋진 소수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한번 하트, 손을 한번. 하트. 오, 그래요. 네, 자, 남은 팀을 홀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빠져들면 되시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잠깐만 들어와 주시고요. 자, 극중 단서 기획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역시 엠셀을 보는 코녀. 그 후에 오랜만에 봤습니다. 인지연 씨 나와주십시오. 네, 가운데 서주시고요. 오, 네. 멋진 경우로 지금 무대를 앞다오고 있는 인지연 씨. 좌측부터 한번. 네, 밝게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밝게. 자, 비련의 여인이라 할 수 있는데요. 네, 인지연 씨만의 포즈를 한번. 허리 한번 포즈를 살짝,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네. 손을 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네, 밝게. 네,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잠깐만 들어와 주시고요. 자, 다음은. 자, 극중 단서 기획이었습니다. 자, 극중 단서 기획이었습니다. 자, 극중 단서 기획이었습니다.